네 안녕하세요. 새로운 풍경을 추구하는 페인팅 작가 김정선입니다. 그것은 제 작품 매직가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세상은 격차와 차별이 난무하지만 제 작품 매직가든에서는 그 벽을 넘어 누구나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소통하며 우리 모두가 즐기고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공간이 또 다른 매직가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나 하나만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도우면서 그리고 꽃피워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러한 과정들을 제 작품에 등장하는 벌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. 땅이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꽃을 피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리 경관이 아름다운 자연일지라도 만약에 나 혼자 존재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배려와 우리가 이해가 없다는 사람들의 그런 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그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외톨이라는 존재가 있긴 마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애톨이가 만약에 저라면요. 제가 그런 애톨이 존재라면 Leave no one, no place behind라는 대주제가 더 가까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 역시 매직가든이라는 작품을 통해 하나의 작은 실천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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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